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14호, 매우 유명한 분입니다. 노종면 전 YTN 앵커, 스픽스 TV 부문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편의점 첫 출연이신데요. 우선 제가 뜨거운 연대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메라는 저기 하얀 카메라입니다. 네, 사실 취재 편의점 한창 성장하고 있잖아요. 제가 비슷한 시기에 스픽스에서 방송도 하고 또 컨텐츠 총괄도 하고 그래서 경쟁자로 느꼈던 채널이에요. 지금도 아직 여진이 남아있기 때문에 취재 편의점이 나와도 되나 이런 생각도 살짝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정치하겠다고 나선 마당에 시청자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를 얻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면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안 하면 지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좋은 정치죠. 14호세요. 왜 사람한테 호라고 하죠? 아니, 이런 언론에서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그런데 14번째로 하겠습니다. 14번째 영입 인사인데요. 사실 언론인 노종면의 선택, 정치로의 선택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과거에도 제안이 많이 있었죠? 제가 2008년에 해직당하고 그때 이명박 정부 첫 해였고 그 이듬해 2009년 3월에 구속당했거든요. 그런데 마침 2009년 4월에 제가 살던 동네에서 보궐선거를 하게 됐어요. 그때 민주당에서 출마 제의를 했죠. 그때 그냥 이름만 빌려다오. 그러면 당에서 알아서 한다. 그때 제가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때 고민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때 Y10 싸움이 굉장히 힘들었고 제가 빠져야 되나 이 생각도 솔직히 굉장히 컸어요. 그것 때문에 끝까지 고민하다가 결국 출마 못하겠다고 하고 Y10 싸움에 집중을 했죠. 그때 이후로도 여러 제안들이 있어서 그때마다 저는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선거 때마다. 주로 민주당 국민의힘에서는 연락 없었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없었는데 민주당뿐만은 아니었고요. 여러 정당에서. 복수의 정당에서 제안이 있었고 다 거절을 했고 그때 거절했던 것은 제가 지고지순한 그런 생각 때문이 아니라 언론계 내부에서 할 일이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언론계 내부에서 분명하게 해야 될 일이 사명이 다 끝나신 겁니까?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게 된 거죠. 제 기준에서는. 좁게는 기자, 언론인, 노종면이 할 수 있는 것 언론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것 또 정치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비교해 봤는데 축구에서 자신에게 맞는 포지션이 어쩔 때는 미드필더일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스트라이커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다만 2003년도 3월 기준으로 저는 정치인이 맞겠다. 거기서 할 일이 더 있겠다. 더 효과적이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뿐입니다. 누가 이번에는 땡겼습니까? 시스템이 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시스템이. 그러면 언론 분야에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된 건가요? 그렇게 평가들을 하실 수는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언론개혁 중요해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생각이지만 우리 사회의 전반의 개혁과제, 혁신과제 고민하고 거기에 솔루션 내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 좀 여쭤볼게요. 우선 사실은 언론 이슈가 지금 복판에 있습니다. 류이림 방송위원장, 그다음에 김홍일 이분 갑자기 석 달간 권익위원장 하다가 느닷없이 지금 방통위원장 자리에 와 있고 당장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 보도를 보면 YTN 매각 시작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셈이거든요. 지금 사실은 언론의 녹록지 않은 현실이고 정치의 영역에서 언론을 다룬다면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언론은 권한과 책무를 갖고 있는 속성은 권력,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통제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주인인 시민사회가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지 제대로 듣고 또 정교하게 대안을 만들어서 실행을 해야 된다. 큰 방향은 합리적인 규제. 물론 이 규제가 언론 탄압의 빌미로 작용되지 않게 하는 아주 정교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좀 더 상세하게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의 여러 가지 개혁의제들을 제기할 때 첫 번째로 언론개혁의제를 제기했는데요. 그게 방송법이 이번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바람에 지배구조 개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데 공영방송 사장들을 뽑을 때 이른바 종사자들, 언론 노동자들이 직접 가부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임명동의제를 해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개혁적 대안이라고 평가하십니까? 고민이 담겼다는 점은 평가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당에 몸담고 있던 세력이 나와서 새로운 신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평가를 해요. 언론의제가 윤석열 세력을 빼면 빼면 공통된 의제일 수 있다. 우리 사회가 본격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무르익어 있다. 이것을 보여준 것으로서 평가합니다. 그런데 임명동의제는 이미 여러 공영방송사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예요. 다만 그 대상이 보도와 제작을 책임지는 수장들 보도국장, 편집국장, 제작국장 그리고 그 윗단계의 본부장 다 있어요. MBC, KBS 있고 ITN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을 임명동의를 하겠다. 임명동의하는 주체는 내부 구성원이다. 그럴 듯하지만 큰 맹점이 있습니다. 공영방송은 시민사회 건데 왜 내부 구성원들이 정해요? 전체 국민의 것인데 지금처럼 권력의 간섭을 배제하는 방법으로서 나온 의견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평가하지만 핵심에서 비껴나 있다.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시민사회가 어떻게 권력으로부터 우리의 공영 언론을 지켜내느냐. 이게 논의의 출발점인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부 구성원들이 알아서 할게 라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이건 치명적입니다. 지금 박문진 틀이 잡혀 있고 형식적으로라도 KBS 이사진들이 있고 이것은 시민사회가 공영방송을 통제하겠다라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권력의 간섭을 막는 방식으로서 이것을 내실화하고 실질화하는 것이 그나마 이사 규모를 늘리고 특별다수제를 도입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한 일방이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 다양한 주체들이 이사들을 추천하게 하고 그게 제가 볼 때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여기서 부족한 점들을 메워가야지 이거 힘들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으니까 임명동의제로 간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은 넘어야 될 산이지 우회해야 될 것은 아니에요. 깨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임명동의제 사장까지도 임명동의제로 하자는 것은 귀가 솔깃할 수 있지만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이게 변칙이다. 저는 우회로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 주장에 따르면 저희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직접 발언한 바이기도 한데요. 언론 노조하고도 일정 정도 얘기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언론 노조는 언론 노동자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조직이고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 노조가 특정 방안에 대해서 지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면 사전 논의가 필요합니다. 악의적 오보에 대한 증벌적 손배 제도가 왜 엎어졌습니까?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만 어떤 추진 절차의 정교함이 어떤 과제에 대한 막중함, 시급함 이런 여론들이 있어서 급히 추진된 측면, 시간이 사실 없지는 않았는데 그 앞 단계에서 좀 더 정교하게 논의가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거든요. 언론계에 있을 때 제가 느꼈던 겁니다.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래도 언론 내부 종사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좀 더 차분하게, 정교하게 설득해서 우군을 극대화해야 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서 좀 밀어붙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반발이 더 컸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임명동, 저는 10번 물어보면 10번 다 반대입니다. 언론 노조가 일부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토론해야 됩니다. 토론해야 되고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이슈다. 당연하죠. 지금 언론 노조의 입장일 수 없고요. 입장이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내부 논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단계에서 언론인이자 정치에 입문한 노종면 앵커 입장에서 보자면 이준석 대표가 제안한 공영방송 사장 임명동의제 나는 반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대할 거고요. 반대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정치의 영역에서 노력하겠다. 말씀 주셨습니다. 앞서 언론개혁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러 개혁과제들을 실현하고자 정치의 길로 들어섰다. 언론인 말고 정치인으로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대체로 과거에 언론인들은 비례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을 선택하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희망사항입니다. 희망사항에 비례될 수도 있고 알 수 없지만. 지금 준연동형으로 가기로 된 마당이기 때문에 비례로 나가려면 당을 나가야죠. 그러네요. 그래서 어렵고 실제로 지역은 어느 지역을 선호, 희망하세요? 이게 사실 우리 정치가 지역에 뿌리를 둔 그런 관성이 남아있잖아요. 아직도. 그래서 연고 따지는데 저는 연고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의 계기점이 될 수 있다. 다양한 선택지 중에 저한테 알아서 한번 골라봐 하면 제가 나고 자란 인천이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인천, 부평고등학교 출신이시네요. 그러면 부평에서 출마를 희망하시는? 더 좁히면 당의 어떤 시스템을 침해하는 것이 될 것이고 인천 정도 광역시니까 그 정도는 희망을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묻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어떤 개혁들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언론 현업에 계실 때는 오늘까지 언론하다가 내일부터 정치로 가는 특히 정치부장하다가 청와대 대변인을 간다거나 그런 분들 많잖아요. 오늘까지 재판하다가 판사하다가 내일부터 영입돼서 검사하다가 현직 검사가 뼛속까지 창원사람 이런 문자 돌리고 출판기념회하고 일종의 최소한의 어떤 직업윤리마저도 무너진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을 현업에 있을 때 좀 많이 하셨고 매우 매섭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스스로도. 되게 엄격함, 내 안에 엄격함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떤 개혁을 해야 되겠다. 도무지 이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정치로 오신 건가요? 이미 언론도 또 정치권에서도 이게 가장 시급해하는 의제들이 있어요. 기후위기. 이거는 지구 전체의 생존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한국으로 좁히면 인구위기, 인구가 감소하는 그것도 하여튼 되게 심각한 수준이라고 다른 나라에서도 평가하는 그런 위기들 또 인공지능 영역이 확장되면 결국은 인간사회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고 그 이전부터 있었던 청년 문제 그다음에 양극화 이런 것들 지금 누가 여기에 천착해서 대안을 만들고 그거 가지고 어떤 정치권 간에 토론하고 논쟁하고 지금 무수한 시사보도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대담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흘러가는 이슈 따라가기만 하고 있단 말이죠. 어디서 진지한 그런 토론을 볼 수 있습니까? 국회에는 그럼 살아 있는가? 저는 그냥 그 기능이 죽어있다고 봐요. 그걸 기능을 살려내고 결과를 내는 대안을 만들어서 결국 국민 설득한 다음에 실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단계까지 해보고 싶은 거죠. 해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국회의원은 좀 길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길게 할 생각으로 결심했습니다. 일단 국회에 한번 들어와서 세게 기후위기, 인구위기, 그다음에 청년 문제 양극화 문제, 특히 이제 격차사회라고 하는데 이 격차사회에서 어떤 새로운 대안이 있을지 정치 영역에서 한번 실현을 해보겠다 말씀 좀 주셨어요.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는 것은 역시 YTN 해직 노동자, 해직 언론인 이렇게 기억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앞서 저희가 언론 얘기 살짝 했었지만 그 얘기 조금 더 해보자면 지금 방통위, 이동관 전 위원장하고는 상당한 인연이 깊은 분이 있지 않습니까? 악연이죠. 악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쨌든 떠나고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김홍일 면장이 오셨는데 YTN 매각을 다시 또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렇게 정권이 그냥 YTN이라는 공영방송을 이렇게 정권 입맛 따라서 막 흔들려고 하는 걸까요? 제가 YTN 사표내는 게 지난해 3월이거든요. 그때 지금처럼 그 이후에 본격화되긴 했습니다만 지금처럼 우리 국민들께서 아시는 단계는 아니었어도 안에서는 민영화, 사형화 진행이 착착되고 있다. 그런데 내부에서 싸울 것인가 나가서 싸울 것인가 나가서 싸운다면 다른 싸움도 할 수 있다. 이게 제 의식의 흐름입니다. 언론 안에 있으면 언론개혁을 위해서만 싸울 수 있겠죠. 나머지는 시민으로서의 행동이고 그때 민영화 싸움도 저는 제 어떤 YTN 내에서의 위치 이런 것들로는 힘들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더 넓은 싸움을 하고 싶었고 그때 이미 이동관 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작년 3월 그 무렵에 이미 이동관일 것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됐어요. 8월 말에 취임했잖아요. 그 전에 청문회도 거쳤고 저는 그때 이동관일 거라고 예상했어요. 언제 그 당시 한상혁 위원장이 밀려나가느냐 그 시점의 문제인 것이지 그 이후 프로세스들은 다 준비되어 있었다고 봤던 거고 그런데 왜 이동관일까 그때부터 고민을 생각을 해봤죠. 언론장학 기술자이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 일관되게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학 프로그램 맨 앞에 이동관 씨가 있었어요. 그건 문건이 다 증명해 줍니다. 모니터링 세게 한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개입했어요. 문제 있으면 문제 있다고 적어서 시정을 직접 청와대에서 요구했어요. 그것들이 문건으로 다 남아 있어요. 그리고 기자들하고 현직 언론인들하고 대통령하고 연결시켜주는 거 그 문건에 문건 작성자가 이동관이에요. 그런 거 했던 사람을 불러낸 겁니다. 이미 관 속에 넣어서 매장시켰던 이 사람은 언론인 출신 언론인 출신으로 언론을 자각하려고 했던 사람. 물어 낙인 찍혀서 관에 딱 이름 박아서 묻었어요. 그걸 윤석열 정권이 파낸 겁니다. 우리는 지금 강시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것은 이동관을 막고 Y10 민영을 막으려면 Y10 기자로 저는 힘들다고 봤어요. 그리고 나와서 해야겠다. 그리고 이건 자랑은 아니고요. 그냥 팩트를 말씀드리면 저는 누구보다 이동관 탄핵이 여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저의 이 목소리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라고는 알지만 지민들이 그걸 받아서 요구해 주셨기 때문에 민주당이 움직였다고 보지만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후에 다른 영역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고 싶은 거고. 그런데 이동관 밉다고 문제 있다고 과거의 일로 탄핵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탄핵된 거에 결정탄은 여야 추천 5명으로 운영되어 있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일을 여당 2명이서 북치고 장구치고 소꿉놀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공영방송 이사들 갈아치우고 YTN 민영화 진행시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하라고 한 기구에서 여당만 여당위원 둘이서 두드렸으니 이걸 위법이라고 보지 않을 수 있나요? 그렇죠. 제 법상식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탄핵 직전까지 갔던 거죠. 그런데 김홍일 위원장 대통령의 검사 선배 그 사람이 뭘 한다고 여기 와서 몇 달 동안 조용하더니 뭐 하겠다고 그래요? YTN 민영화 이제 승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다 경매 다 끝났잖아요. 입찰 끝났잖아요. 이제 두드리면 됩니다. 그걸 하겠다는 건데 아직 방통위원은 여당 2명뿐이 없어요. 그럼 또 똑같이 그걸 가지고 하면 저는 탄핵 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홍일도 탄핵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여야 위원 5명이 하라는 걸 그 법이 그렇게 요구하는데 2명이서 그것도 여당 2명이서 하면 그래도 된다? 그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1보 후퇴가 아니라 10보 100보 후퇴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잠시 뒤 11시에 출연 예정이신 최민희 전 의원이 원래 이제 방통위원으로 국회의결까지 마무리가 됐는데 이분에게 대통령이 7개월 7일째 임명장을 주지 않고 있어서 결국은 그만두시고 나서 사실상 실질적 이동관 탄핵이 가능한 트랙을 만들어낸 건데 본연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상 민주당이 또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부 언론에서 프레임을 걸죠. 탄핵 얘기하면 강성이다. 정치는 타협을 해야 되는데 너무 선정적으로 정치한다고 하지만 행태가 선정적이고 저질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는 회초리를 들어야죠. 맞는 처방을 해야죠. 논평만 낸다고 됩니까? 그래서 듣는 정치가 좋은 정치예요. 말로 하는 정치. 그런데 저질러버리잖아요. 보도전문 채널을 팔아치우는 것이 그게 가벼운 일입니까? 보도전문 채널은 정부기구에서 방통위에서 승인을 해 준 거예요. 준공영 그런 모델로 공기업들이 지분을 갖고 있고 그거를 정권이 압박해가지고 공기업 주주들 목을 비틀어가지고 지분을 팔아넘겼잖아요. 팔아넘긴 거 승인만 해주면 돼요. 그걸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안친 두 명이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헌적 상황이다. 당연히 위헌이죠. 불법이고. 불법이다. 이거를 그냥 묵과할 수 없다. 불법을 저지르는데 그러면 안 돼. 안 들어요. 그럼 때려야죠. 지금 민주당의 대응이 논평만 내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 엄중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미 검찰 탄핵을 실행을 했고요. 검사 탄핵을 실행을 했고 그리고 이동관 탄핵도 사실상 실행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밀려서 나간 거잖아요. 김홍일 탄핵도 준비할 거라고 봐요. 김홍일 탄핵도 준비할 거다. 잠시 후에 최민희 의원 오시면 좀 더 저희가 상세한 내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떠나서 이렇게 언론을 주락펴락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저는 참 놀라운데 얼마 전에 작년에 바로 KBS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죠. 박민 사장이 오자마자 하루아침에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KBS 뉴스9 앵커가 인사도 못하고 마무리를 하게 된 그런데 그걸 또 그냥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과거의 YTN 노동조합 같으면 과거의 KBS의 세노조 같으면 아마도 저항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텐데 또 매우 조용하다. 이런 현실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저항을 하고 못하고에 대해서 평가를 제 입장에서 왜냐하면 어떤 사정이 있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힘든데 시민들께서 답답해하시는 건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언론이 알아서 싸워야 된다. 그런데 이미 시대는 내부 구성원들이 개혁을 해낼 수 없어요. 외부 자극 없이 외부 시스템의 도움 없이 저절로 되는 개혁은 없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저 역시 그런 개혁을 이뤄내는 내부 세력이고자 했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지만 안계를 많이 느껴서 그런 점에서 죄송스러운 마음 갖고 살고 있지만 그 죄송스러운 마음만 갖고는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너희들 왜 못 싸워 이런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시스템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거 떠나서 박민사장 체제에서 이뤄지는 일들은 2008년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대로 재현되는 거 아니에요? 50때부터 있었던 일이고요. 독재 시대에 가능한 거죠. 독재 회기라고 그렇게 규정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일방적으로 갈아치우는. 이게 과거의 전두환 시대의 일방성은 내부의 어떤 제도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권력자의 행패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전두환 시대를 겪으면서 87년 체제의 어떤 시스템 그것이 임명동의제거든요. 노동조합이 결정이 되고 거기서 보도 제작 편집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조합 운동의 결과물이 임명동의제예요. 그게 보도국장, 편집국장, 시사제작국장, 보도본부장 이런 사람들. 그런데 그게 단협으로 들어가 있어요. 법에 우선하는 단체협약에 들어가 있는데 KBS는 그걸 무시하잖아요. 독재 시대를 겪으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저항의 결과물로 시스템을 만들어냈는데 정권이 내리꽂은 경영진이 그 시스템을 파괴하는 현실. 그래서 더 심각하고 더 저질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내부에서 저항하고 이런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외부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못하도록 그런데 사실 이 시스템을 다 허물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앉아서 이렇게 당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사실은 언론계에 날마다 벌어지는데 그 복판에 한 분 계시니 그분이 바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입니다. 이분이 보니까 YTN 플러스 대표이사를, YTN 출신이십니다. 네, YTN 본사에 오래 있었고요. 잘 아시는 분이실 것 같아요. 고위 간부였고요. 2008년도에 제가 해직을 당했는데 그때 인사위원입니다. 노종명 기자 해직시킨, 해고해버린 파면의 당사자가 류희림 씨였어요. 2008년도 인사위원회 때 제가 들어가서 소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명하죠. 제가 소명할 때 그 사람은 의자 돌리고 저를 쳐다도 안 봤어요. 제가 7시간, 제가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서 7시간 동안 소명했습니다. 와, 그거 이제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서 한 투쟁의 방식이었고 제가 한 행동이 왜 정당한지를 하나하나 날짜별로, 시간별로 설명을 했죠. 꼬박 7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때, 아마... 필리버스터네요, 거의. 국회 들어가면 필리버스터 잘할 수 있습니다. 기본 7시간 깔고 시작합니다. 인사위원들이 하나 둘 나가고,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저를 불러놓고 못하겠다고 나가라고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일관되게 의자 돌리고 뒤통수만 보여줬던 사람이에요. 류희림. 가장 강성인사였고. 그런데 그 이후로도 일관된 행보를 보였고 저랑은 악연이 많습니다. 소송도 했어요. 어떤 소송이요? 유희림 씨가 저희 해고사태 나기 전에 YTN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냐면 프로그램 제작을 총괄하는 일을 잠깐 했었는데 그때 이제 단월드 아시죠? 단월드? 예, 예, 예. 단월드가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서 협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너무 단월드를 홍보하는, 단월드 관계된 그런 기관들을 홍보하는 프로그램,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꼼꼼히 모니터하고 회사 내부에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랑 악연입니다. 심지어는 단월드 쪽의 어떤 교육을 받은 어린 학생들은 눈을 가리고도 뒤집혀 있는 이 카드 아래에 있는 숫자를 맞출 수 있다. 이것까지 방송에 나갔어요. 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심각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미, 류희림이에요? 그때부터 저랑 악연의 시작입니다. 아니, 보도전문 채널에서 특정 단체의 홍보비를 받아가지고 제작 지원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종이를 뒤집어서 단월드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은 뭔지도 다 볼 수 있다. 그런 거 해놓으면 단월드에서 이거 갖고 가요. 네. 그거 포각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갖고 가서 홍보해요. YTN에서 보도했다. YTN이라는 신뢰도를 그렇게 네. 그걸 제가 몇 달 치를 다 모니터링을 해서 내부에서 문제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제작 일상에서는 빠졌죠. 이 사건을 가지고? 네. 그 이후로도 들으시면 정말이야 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만 더 얘기해 주세요. YTN 사이언스라는 채널이 있고요. 거기 사이언스 본부장도 있고 사이언스는 국장이군요. 그다음에 YTN 인터넷 디지털 총괄하는 YTN 플러스가 자배사로 있는데 거기 대표이사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중요한 제작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잖아요. 이 두 개를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면 단월드 관계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비인가 대안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교장이 유일임 씨의 부인이에요. 유일임 씨의 부인이 지금까지로 지금 한 10년 넘게 교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사안을 알고 있었을 때 약 1년에 걸쳐서 1년만 봤을 때 그 유일임 씨의 부인이 10여 차례 인터뷰에 등장합니다. YTN에? 네. YTN 사이언스 또는 YTN 디지털 플러스에. 이거 이해충돌 아닙니까? 아니 그걸 물어볼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해충돌이죠. 그 제작단의 최고 수장의 부인이 등장해요. 물론 유수가치가 있으면 부담을 갖더라도 보도가치가 있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의 대안학교, 비인가 대안학교의 교장이에요. 학교와 관련된 얘기를 해요. 졸업식, 입학식 이런 거 보도해줘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인터뷰로 등장한 것만 10여 차례고 20여 차례인가 그래요. 다 그 학교와 관련된 것만. 심지어는 친누나가 운영하는, 대구에서 운영하는 곱창식당이 있습니다. 그거를 두 번이나 홍보해줍니다. 아니 프로그램으로 곱창식당을 어떻게 YTN이 할 수 있습니까? YTN 플러스 제작진이 가서 촬영해서 보도하고요. 이게 보통 징계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상파에서 저녁 시간대 식당 소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다 상호 가리잖아요. 6시 내고양 뭐 이런 데 상호 다 가리고 하죠. YTN은 안 가려요. YTN 플러스에서는 안 가렸어요. 그리고 MBC 저녁 프로그램에서 이 식당을 다뤘거든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 식당이 진짜 좋은 평가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데 나올 수 있죠. 그런데 그때 MBC에서 보도하기로 한 거는 유림 씨가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퀴즈입니다. 퀴즈? 우리도 보도하게 하려고 할 거예요? 예고성 기사를, 웹기사를 써줍니다. MBC에서 언제 이걸 다룰 예정이다. 그건 MBC에서는 상호를 가립니다. YTN 플러스는 상호를 보여줍니다.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다 켜켜이 있다는 거를 YTN 지도부가 알 거 아닙니까?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해직 상태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인 관련된 사례, 누나 식당 이런 것들을 제가 노보 편집을 하면서 모아서 알렸죠. 네, 노보에. 회사는 무시하는 거죠. 회사는 무시. 그러니까 이분이 민원사주가 지인들 동원해서 민원사주를. 저는 하나도 안 이상했어요. 발이 넓은 분이시네.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뉴스타파 보도 보고 그러면 그렇지. 제가 유일인 씨에 대해서 비판적인 내부 글도 쓰고 그러던 중에 한 번 명예훼손으로 걸었어요. 형사 사건이 발생해서 오랜 소송전을 펼쳤습니다. 결론은 제가 졌어요. 제가 주장한 것들 중에 상당 부분은 사실이었지만 일부가 좀 과장된 부분이 있었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이런 등등의 이유로 유죄가 확정됐는데 그건 제가 책임질 일이 있었으면 책임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꼼꼼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성도 했고 그런데 이분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이른바 티켓 로비를 합니다. 티켓 로비요? 류이림 위원장 오늘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반론권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출연하시기 바랍니다. 티켓 로비로 그 당시 언론에 일부 보도가 됐어요. 저랑 소송을 하고 있던 중에 이게 형사사건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건 번호가 적힌 메모와 함께 티켓이 검찰 수뇌부에 전달될 뻔했습니다. 무슨 티켓이요? YTN에서 주최하는 공연의 VIP 좌석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검색을 공통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겁니까? 법조팀 기자가 전달 부탁을 받고 그걸 들고 가려다가 노조에 제보를 하는 바람에 들통이 난 거예요. 열어봤더니 안에 티켓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김준일 검찰총장 등등 몇 명의 검찰 수뇌부 이름이 적혀 있는 티켓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사건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끝났어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 류희림 씨가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냥 사건이 끝나버렸다고요. 사건만 종결하고 그 사람의 직위가 해제되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없어요. 철저하게 무시로 일관됐습니다. 그때가 배석규 체제였는데. 배석규. 네. 오랜만이네요. 배석규 사장님. 배석규하고 가까웠죠. 류희림 씨가. 같이 KBS 출신이고. 너무 기가 막혀서 기침이 다 나오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만 종합을 한다 하더라도 류희림 씨는 공공의 영역에 계셔서는 안 되는 분 같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분이 공공에서 어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잘은 모르겠으나 이런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던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법조 언론인 클럽인가요? 무슨 법조 기자 클럽인가? 그거 있잖아요. 법조 언론인 클럽이죠. 네. 지금 현직 기자들도 많이 관계를 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류희림 씨가 만들어지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이고 본인도 회장도 하셨고 박민 사장도 거기 회장 출신이고.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제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 조심스럽지만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기자와 법조 고위 인사들과의 카르텔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단체 무슨 단순한 침묵 조직이야?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지금 현직 기자들이 그쪽에 눈을 돌리면 안 됩니다. 정말. 류희림 같은 분과 같은 클럽에 묶이고 싶은지 묻고 싶어요. 진짜 정말 오늘 기가 막힌 얘기들이 사실은 잘 저희들이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이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분이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게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많이 알려지게 될 것 같은데. 진짜 놀라움 그 자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정치의 영역으로 가면 이런 것부터 좀 정리를 하셔야겠네요. 이런 문제들부터 좀. 윤석열 정권이 이동관, 유희림 이 두 사람을 관에서 끄집어낸. 물론 유희림 씨는. 당시. 왕성한 활동을 했어요. 경주엑스포 거기 사무총장 그다음에 그것도 대표라고 하나요? 그것까지 하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공적인 영역. 이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잖아요. 이 사람 누굴 심의해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래도 야당 추천 방심위원들이 있잖아요. 제가 페이스북에 자료들 다 올리면서 회의 때마다 한 번씩 읽어주세요. 그러면 사람이 그래도 좀 수치심이 있지 않을까. 그걸 들어내기가 듣고 있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본인 앞에서 좀 읽어주시라. 당신 그때 이런 일 했지 않아. 그러고도 남을 심의할 수 있겠어? 이 얘기를 좀 면전해서 해주시라.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마저도 야당 위원 두 명이 김유진, 옥시찬 두 위원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냥 제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빠지고 지금은 6대 1로. 그러니까 이동관, 유일임, 그리고 윤석열은 같은 급인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도저히 남을 심의하고 어쩌고 할 자격이 있는 분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금 노종명 기자께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저는 이조차도 판단을 못하면 무슨 정치를 해요. 이건 아닌 겁니다. 이분 그만하셔야 되는. 끄집어 내려야죠. 유일임을 끄집어 내려야 된다. 이게 방심위원장이 탄핵 대상이 아닌 게 그게 참 안타까워요. 민간독립기구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아, 걱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방송들이 지금 난리예요. 류일임 체제에서 과징금 폭탄을 다 막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내부에서 어떤 문제 제기나 이런 것은 세지 않으면 그나마 MBC가 좀 격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모든 방송 프로그램마다 선거방송보도심의위원회 또 방심위를 통해서 실질적인 규제, 법정 제재, 날마다 법정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험한 사람한테 칼을 쥐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 체제가 끝나지 않는 한 방송은 사유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이 드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그게 목적이죠. 분명한 목적이죠. 분명한 목적이다. 그러면 이동관 위원장은 지금 떠났는데 어디선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십니까? 그렇게까지 의심하지는 않고 그건 제가 의심해봤자 입증할 수 없으니까. 김홍일 위원장이 지금 하잖아요.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빼야죠. 뺄 수 있으면 빼야죠. 네, 알겠습니다. 뺄 수 있으면 빼야 되고 22대 국회에서. 이게 임기가 보장된 분이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임기 보장이 법으로 돼 있듯이 탄핵도 법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아니, 이동관 말고 류일임. 아, 류일임 씨요? 류일임 같은 경우에는 탄핵 대상도 아니고 어떤 방법이 있을지 그것은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것 좀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에 KBS하고 대담을 마쳤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는지 제가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을 통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해보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유감 정도를 표명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얼마나 강도 높게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다 떠나서 그것부터 여쭐게요. 통상 방송 문법상 사전 녹화를 해서 사흘 뒤에 튼다. 이거는 어떤 절차가 안에 숨어있다고 봐야 합니까? 사전 녹화라는 형식 자체로 문제제기를 하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다른 취지가 아니라 어차피 싸워야 됩니다. 논거를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사전 녹화다 아니다 이거는 쟁점이어서는 안 돼요. 그 자체로는 왜냐하면 과거의 사례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단독 대담을 두 번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한 번 취임 2년 됐을 때 그때도 아마 KBS였을 겁니다. KBS와 생방송으로 단독 대담을 했고 그리고 퇴임 전에 손석희 앵커와 대담을 했는데 그건 또 사전 녹화였어요. 그런데 퇴임 전에 집권기를 정리하고 이거는 특정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사안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 대담을 왜 하지? 이걸 보면 생방송해야만 하는 게 있고 사전 녹화해도 되는 것이 있다. 가급적이면 저는 날것으로 국민들을 만나야죠. 그러라고 대통령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도어 스태핑 하겠다고 했고 기자들 질문 받겠다고 했고 본인이 보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뒤로 숨잖아요. 명백하게 숨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현안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마당에 그 압박을 못 이겨서 할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방송 카메라 앞에 서야죠. 최소한. 우호적인 매체를 찍어서 나가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최소한 생방송이어야죠. 그다음에 짜고 쳤네 아니다. 이런 비판은 감수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사전에 녹화를 했다. 김건희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손준성 고발 사주 이슈가 있고 그런데 지금 워낙에 큰 일들이 많이 터져 있으니까 김건희 디올픽 얘기만 사과만 하면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준비하고 이렇게 보도들을 하는 것 같아요. 사과하면 뭐가 바뀝니까? 그렇죠. 사과로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과가 최고수인 것처럼 지금 프레임을 만들고 있어요. 언론들이 거기에 동조해서 그것부터가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문제예요. 문제다. 그런데 사전에 녹화한 것에서 유관 표명을 했네 안 했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관심 없어요. 국민들께서도 관심 안 가지셔도 됩니다. 뻔합니다. 유관 표명 하나 사과 하나 달라질 거 하나 없어요. 그리고 총선 직전에 김건희 여사가 울면서 사과하거나 반성한다 안 할 거라고 보지만 해도 그래서 뭐 어쩌라고 대선 전에는 안 했습니까? 그게 다 쇼죠. 수사 받아야 돼요. 딴 거 없어요. 수사 받고 결과에 따라서는 구속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인이니까 당연히 구속도 될 수 있죠. 지금 부인하고 숨고 받은 그걸 무슨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는 그런 아니 디올팩 받은 걸로 전 세계에 망신을 샀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실의 그 입장 자체가 또 한 번 망신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부끄러움은 왜 국민들의 몫이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그나마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그리고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총선에서 심판하는 거라고 봅니다. 네. 60일 뒤에 있을 총선에서 시민들께서 지금 도대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엄중한 판단을 통해서 투표로 그 사실을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이런 얘기가 돌아요. 명품백 관련 얘기는 했다. 받은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선친을 이용해서 접근을 한 것이 문제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매정하지 못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정하지 못했다. 매정하지 못했다. 우리 여사님이 매정하지 못했다. 이걸 딱 단칼에 끊고 이런 거 갖고 오면 안 됩니다. 라고 했어야 됐는데 정이 많으신 분이라 매정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내용이 담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정하지 못한 여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그 보도 영상 우리 국민들이 다 못 보셨잖아요. 일부만 발췌해서 봤잖아요. 저는 어렵게 원본을 입수를 해서 다 봤어요. 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정도예요? 보시면 진짜 일말의 동정심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태도서부터. 물론 사안이 불거진 그 이면에 보안 문제. 그리고 그다음에 부적절성과 또 다른 차원에서의 뭐라고 할까요? 신중하지 못한 대통령 부인으로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창피할 지경이에요. 그런데 정이 많다? 만약에 그걸 보도한 분들도 이런 영상까지는 도저히 보여드릴 수 없다. 이런 생각이 굳으시던데 정말 국회 가시면 드세요. 정이 많아서라고 한다면 이거는 왜곡하는 거기 때문에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본 무삭제로 보여드리고 국민들이 판단하시도록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압수수색될까 봐 못하는 거 아닐까? 여러분들도.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하든 말든 세상이 공개될 겁니다. 언젠가는. 언젠가는 세상이 공개될 거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대통령이 설 인사를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끝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전부 다 나와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합창을 했다는 거거든요. 제가 그 노래 좋아했는데 참 이 가수 변진섭님께 제가 이 노래를 싫어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기도 참 그렇고 그 노래를 이제야 들었다는 것도 참 무수꽝스러웠지만 대통령 그 한마디 했다고 다 같이 나와서 그 노래를 불러요. 아휴 참 그러니까요. 참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진짜 이게 통상 저희들이 막 어려운 취재 만났을 때 견적이 안 나온다 이런 내용을 많이 쓰는데 진짜 견적이 안 나오는 정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오늘 뜨거운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잘 저희가 접하지 못했던 류희림 위원장의 새로운 내막을 알게 돼서 저는 매우 충격적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 있으면 한 토막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슴에 묻어둔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 더 기회가 되면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질문을 안 주셔서 개혁신당에서 어떤 입장을 낼지 모르지만 준연동형 되면 위성정당 안 하겠다. 안 해야 한다라는 의견까지는 나왔더라고요. 양양자 의원이 말씀하셨던데 상당수의 정당은 병립형이든 준연동형이든 무관할 수도 있고요. 또 상당수는 준연동형이 위성정당을 안 만들어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준연동형 어렵잖아요. 그런데 한 10% 정도 지지율이 나온다고 가정하면 득표를 한다면 300석에 10%니까 30석인데 우리는 준연동형이잖아요. 그 준은 50%예요. 15석을 보장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역구에서 15석을 얻어버리면 한 석도 못 얻어둬요. 그렇죠. 비례로. 그런데 15석을 보장받아야 되는데 지역구에서 5석밖에 못 얻었다. 그러면 10석이 비니까 그걸 받는 거예요. 개혁신당이 예상 득표율을 10%라고 그냥 러프하게 계산하기 쉽게 가정을 한다면 15석인데 지역구에서 얼마나 당선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라고 예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해관계가 없어요. 위성정당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것이 정의다. 물론 그런 정견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이해의 측면에서는 떨어져 있는 세력일 수 있다. 오늘 기사가 나왔길래 그걸 알고 염두에 두고 그 기사를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사실은 오늘 주로 제가 언론에 좀 집중해서 여쭙고요. 저희가 다른 기회에 다양한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모시고 말씀을 듣는 기회를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해서 불러주시면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